가꾸와 헬로우 가꾸와 가꾸와 어딨어? 멍멍이 있지? 멍멍이 멍멍이 애기한테 뿌리지 말고 이쪽만큼아 거기서? 거기서 뿌려 그쪽으로 요쪽으로 요만큼아 요만큼 같이 와 하람이 오빠하고 같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예? 아직 하면 안돼 애기한테 뿌리면 안돼 어? 저거 들고오느라고 많이도 갖고 오네 그래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잠깐만 아직 기다려 기다려 애기한테 뿌리면 안되니까 애기 눈병나서 이거 봐라 저기서 더 갖고와 더 가까이서 거기서 할거야? 그럼 여기서 해 여기서 아니 파이어를 만들지 말고 여기서 하고 마지막 아니 리파이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저기 청산아 아저씨가 너무 많이 갔다가 놓으면 뭐라 그래 거기 있는건 거기 있는건데 여기서 하고 말아 한번 뿌리고 자 뿌려 위이 또 너도 위이 우와 또 어디로 가? 어디로 또 갖고 가느라고 우리 애기는 놔두고 여기다가 불쌍하게 혼자서 너 뭐하고 있어? 너한테 뿌리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기서 뿌리라고 해서 춥지? 침을 젤젤 흘리고 있으니까 춥지? 가자 애기 춥겠다 침이 다 젖었네 그치? 가자 우리 가자 이제 일어서 일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자 걷자 너도 걸은김에 걷자 응 애기 저기도 온다 애기도 온다 자 가자 우리 가자 가자 정신 차려 우리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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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춥다 애기 옷이 다 젖었어 아이오 x2 아이고 가자에요 5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휴 저 장난꾸러기들 쟤는 맨날 형아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울려고 아이고 하고 아 진짜 큰 나무네 아 이파리네 이파리가 쟤는 또 제대로 울어 같이 한 놈이 한 놈이 건드리면 또 한 놈이 그러고 한 놈이 건드리면 또 한 놈이 또 울고 아니 집에서 그러니 이 넓은 데서도 저러니 야 이 넓은 데서도 저렇게 어 서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리 갖고 와 오 진짜 크다 이파리 왜 그렇게 커 누나 진짜 이파리 어 누나 이파리 왜 이렇게 커 콧물이 젤젤젤 흘렸어요 자 오 또 왔다 또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또 왔다 누나 이파리 커 근데 얘 침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추워 얘 때문에 가야 돼 어 이파리 진짜 크다 야 이파리 진짜 크다 가자 파이어 만드는 거야 아 넌 또 뭘 아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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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얘 옷이 너무 젖어서 가야겠다 추워 얘는 걸어보는 거야 가자 할머니 발이나 니 발이나 아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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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 눈이 가려워 눈이 가려워 눈병이 나서 야 애기 추워가지고 자꾸 눈이 가려운지